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LNF구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스펙타클 했죠 주말동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영상 앞에 계속 드리고 있어서 반복하는 느낌은 있지만 SVB 이슈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시장은 장전부터 이미 미선물이 명확한 빨간불을 보여줬는데 오전장에 잠깐 내려갔죠. 오전장에 개인들 손절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왜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미선물도 빨간불로 들어와 있고 지금 그 누가 봐도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오전에 매도 그러니까 약간 의미 없는 손절을 대응하신 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또 샀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견조합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 영상 댓글에 카카오 채널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 아래에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시고 LNF라고 남겨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매스과 외도가가 포함된 무료체험 전목들. 지금 대형주들이 잠깐 또 지루할 수밖에 없죠. CPI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는 대형주들 먼저 반등을 보여줬지만 아마 이번 주는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CPI가 좀 어중간하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은 있어 보이거든요. 지수 방어할 때만 2차전지가 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테마주나 개별주나 이런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채널 링크 누르고 오셔가지고 LNF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심플하게 기관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와 있죠. 금투가 절반이고요. 상호펀드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 수량이고 보험투신 연기금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딱히 오늘 기관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시가가 살짝 밀렸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개파락을 보여줬고 그리고 LNF는 오늘 포지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뻔해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또 만원에 갇혀있는 움직임. 위로 24만원 아래로 23만원 그냥 라운드 피규어에서 지지받고 위쪽으로 저항받고 그 패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LNF 주주분들한테도 충분히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았나 합니다. 제가 요 가격구간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포지션을 아 오늘 빨간불이니까 내일 빨간불 나오겠다. 오늘 뭐 내일 25만원 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뭐 맨날 우리가 오버슈팅 오버슈팅 이야기하지만 뭐 반등 나와줄 때는 강세에 명확한 그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뭐 결정을 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 아쉬운 거 역시나 또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LNF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근데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은 에코 프로 그룹주들이 조정 보일 때 LNF가 혼자 양봉을 좀 세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약간 엇박자인 거 같아요. 이게 뭐 하나가 내려가고 무조건 하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엇박자라고 이야기를 드린다기보다 LNF는 그냥 그 2차 현지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그 구간에서 에코 프로 쪽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갈 때 그럴 때 에코 프로로 돈이 좀 몰리는 거 같아요.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거 같고 아직은 24만 원 돌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 거기다가 내일 CPI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오늘 23만 6천 원 종가에 끝내놨기 때문에 내일 뭐 무리해가지고 가격 변동을 크게 줄 거 같지는 않고요. 내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저녁에 진짜 뭐 CPI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온다. 진짜 뭐 앞자리가 5로 바뀌어가지고 5점 대 중반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반도체 쪽이 뭐 강세를 한번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CPI 예상치나 뭐 시장 분위기로 볼 때 명확하게 뭐 반도체가 진짜 그 급등세를 보여줄 만한 그런 별 그 결과가 나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인플레는 제가 좀 쉽게 안 잡히거든요.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기다리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기에는 저는 뭐 한 두 달 세 달 정도 그 정도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내일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지루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그냥 하나 세워놓고 내일 포지션보다는 내일 저녁 이후에 CPI 발표 나오고 수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국 반도체냐 뭐 2차전지냐 2차전지냐 이 싸움일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반등 나올 때 누가 봐도 2차전지한테 주도권이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애들도 포지션을 또 만들어 놓더라고요. 얘네들도 빨간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늘 사실 반도체가 빨간불 3% 4% 뭐 중형주급 종목들 중에서는 근데 3% 4% 보여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CPI 때도 그 반도체 애들이 갑자기 막 그 반도체 호재 같은 거 이슈 하나 달고 그 전고점까지도 올리지도 못했으면서 약간 어중간한 자리에다가 4% 5%짜리 양봉들을 막 뽑아줬단 말이죠. 근데 이러고 나서 CPI 발표하고 다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오늘도 저는 약간 그 액션들이 좀 보여가지고 물론 저도 결과를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해 가야겠지만 아직은 2차전지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리고 CPI 포지션 예상치나 이런 걸로 볼 때 뭐 당분간 주도권이 크게 바뀔 거 같진 않습니다. 2차전지는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차익실험 물량은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차익실험 물량 나올 때 2차전지 코스피 대형주들이 빨간불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업종에 대한 그게 뭐 약세 강세보단 그냥 주가 위치에 따라서 좀 갈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NF는 사실 주가 위치만 볼 때 손해를 볼 만한 포지션은 저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냥 안 좋아도 좀 버티거나 괜찮으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거나 이런 좀 견조한 포지션에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거 같고요. 내일의 움직임보다는 수요일날 이 포인트가 될 거 같아요. 이번 주는 채널 링크 누르고 이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단기 종목들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챙길 수 있는 수익들 다양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견조하다는 거 앞으로 저런 이슈들이 나와도 시장이 크게 휘청휘청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23년은 22년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다. 저가 매수 심리도 계속적으로 유지 중에 있다. 너무 올라가는 와중에 나오는 조정에는 일일이 하지 말고 좀 편하게 대응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